오늘 이제 키가 되는 말씀은 3절입니다 여왁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 해요 영적인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본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들어가지요 테스트를 받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질이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아닌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장난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혹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테스트와 시험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하시지요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거나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왜 테스트를 주실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자 만족하시려고 테스트를 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 때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때 주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 뭐야 여러분 주님이신데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야곱이었어 그래 그래 알겠다 반가워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신데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 때 몰라서 물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는 궁극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테스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의 목적이 좋겠지요 여러분 이 영적인 테스트를 지나가실 때 이게 왜 그러는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뭐 왜인지도 모르셔도 돼요 이게 왜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왜를 모르고서 하는 게 테스트의 일종일 수 있어요 이게 왜를 모를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면에서도 테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학교 가면 테스트가 많죠 여러분 이 학교는 언제나 기간마다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 있다 그러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보는데 왜 테스트를 합니까 테스트를 보면 월급을 받습니까 테스트 보면 월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이거 돈도 안 주면서 왜 자꾸 테스트를 보래 이거는 고소감이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테스트까지 받는데 왜 돈을 안 줘 이건 고소할 거다 그럼 없어요 돈 돈 받고 테스트를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행위랑은 달라요 그리고 열매랑은 또 달라요 사실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테스트는 내가 지금 이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측정해 줍니다 여러분 언어를 테스트 받는 법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 테스트 보시면서 점수 안 나오면 와 이거 불공정해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언어가 거기까지 안 되나 봐가 나오지 이거 불공정한 시험이야 이렇게는 안 해요 우리가 점수가 안 나와도 다른 종류의 테스트는 질적인 테스트가 또 있어요 이제 자동차가 얼마나 이게 진짜 쓸만한 자동차인지 요즘에 이제 다 실험에서 나오니까 이제 자동차가 생산돼서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웬만큼 다 이제 괜찮은 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는 약간 다르죠 여러분 이 중고차 사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게 중고차에 굉장히 정말 탁월하신 분을 모시고서 막 그 중고차 그 상태에 대해서 중고차 판매상 말고 한 번 더 받아보지요 그것도 테스트거든요 이 중고차 내가 살만한 중고차입니까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갖고 있는 룰들이 있어요 어떻게까지 돼야만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 필증 같은 것이 붙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테스트들은 굉장히 많은 데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큰 기업들에서 많은 물건을 생산할 때도 하지요 그래서 이걸 마켓에 내놓기 전까지 이것이 정말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질적인 것이 통과됐는지를 언제나 그 기준을 삼아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통과된 것만 판매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판매되는 그런 포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을 잡게 되면 다시 고쳐서 내든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든지 합니다 가끔씩 이제 큰 회사들이 굉장히 수십만 개 수만 개 그런 물건들을 판매했다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를 막 몇 년 있다가 발견하면 리콜을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 불행한 거죠 일 열심히 해가지고 판매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걸 리콜을 해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콜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리콜이 된 거고 리콜에서 그걸 뭐 고쳐서 다시 주던지 아니면 그냥 고칠 수도 없으면 폐기하고 새로운 거를 주던지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측면을 보면 진짜 감사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얘는 폐기 이러시는 법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 그냥 한 번 들어왔으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 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싸우시면요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것을 배웠고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어버린 게 이들에게는 큰 축복이죠 짐으로써 결국 이기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계속 이제 이끌어주시는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테스트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는 계속 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테스트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오라 왜 오래요? 뭐가 있는데?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것까진 좋네요 그 다음엔 뭐가 있죠? 없어 그냥 와 그래서 와요 더 와봐 왜 더 오라는 거죠? 주님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나를 꼭 끌어안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실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끌어안는 것까지 그것까지 가셔야지 그때 이제 쉼을 아시는 거예요 아 진짜다 아 예수님이 나한테 안식을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품안까지 들어가셔야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바 나에게서 배우라예요 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초청하신 걸 하셔야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구경꾼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래 왔구나 이제 좀 앉아봐 나에게서 배워봐 그래 좀 노트도 적고 잘한다 주님 제 정신에 적고 있어요 나에게서 배우라 너 나한테 배우면 진짜 네가 뭘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듣는 거는 내 거가 아닙니다 들어보신 거는 이제 내가 그걸 배워야 내 것이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을 때 이제 앉아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한테 생명을 줄 거야 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배워서 네가 갖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생명이 되시지 않으면 배우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역할극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거기까지 꼭 가셔야 돼요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게 돼요 야 너는 악한데도 네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 근데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야 완전히 선하신 분인데 악한 너도 할 줄 아는 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해 주시겠느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향한 내 계획을 잘 알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악한 생각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좋은 미래를 주는 생각이다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아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아심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계속 의심을 하고 잘 믿지를 못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도 그 축복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셨어요 이 주인이 알곡에 씨를 심었어요 밭에다가 그런데 밤이 됐는데 그때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라지 씨를 뿌려버려요 가라지의 특성은 자랄 때는 알곡이랑 비스물이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라고 나서 보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가라지의 목적은 전체 곡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곡식이 추수할 때가 돼서 그 곡식의 평가를 받을 때 형편없는 곡식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질 떨어지고 좋지 않은 그런 곡식으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쟁자가 이런 일들을 해요 눈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걸 보고서요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탓을 합니다 왜 좋은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지가 있게 해 알곡에 하나님이 너무하시잖아 하나님 잘못이지 이걸 막아주셨어야지 하나님 좋으신데 이걸 막아주셨어야지 왜 내 인생에 가라지가 있게 해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춰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렇게 좀 쓴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닫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오긴 와요 그런데 이제 듣기만 하는 거죠 배우진 않아요 쓴 마음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에서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배웠다가 자기가 실망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우진 않고 계속 듣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은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배워야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께 배우면요 무거워지고 다운되고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이 가벼워지신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해결책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연약할 때 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내가 이렇게 삶이 위기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다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어려운 일 없이 예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가까이 느끼면 좋겠죠 우린 그걸 바라요 그러니까 막 주님께 우리는 질문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느끼려면 이렇게 인생이 고단해야만 느낍니까 주님 그냥 좋은 시간에도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위기 때는요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선택하잖아요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간절히 가니까 주님이랑 가까운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도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주님을 가까이 만난다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가니까요 내가 위기를 당하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인생인가를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절히 가면요 주님은 이미 기다려주고 계세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가깝게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라를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각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원을 또 받진 않아요 그리고 거듭나는 걸 두 번 받지 세 번 받지 이러진 않아요 그건 이미 여러분 받으신 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또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사 나를 안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제 가볍게 살 수 있도록 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세 야고보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이 기쁨을 세워보아라 기독교인들한테 쓰신 서신서예요 너 그 여러 가지 테스트 받을 때 좀 기뻐해봐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을 즐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그 기쁨을 세워보아라 해요 이 테스트 받을 때는 어떤 테스트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쉽지 않으나 나중에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을 보아라 그 의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지 아니하였느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 기쁨을 세워보아라 네가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오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